민성이는 오늘 2에 4 짝수네요 누가 무슨 소리 내는 거 배우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몰라요 자 이 친구 모여서 내는 소리는 얘 모여서 내는 소리는 자 오늘 CH가 둘이 붙어있을 때 내는 소리 처음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N세계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CH가 내는 이유는 CH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거 같아요 CH가 CH가 아니고 CH CH 소리 I는 I는 그 CH? 아니 A 그 다음에 L은 1 L 이랬고 하나 D는 네 그럼 다 합쳐서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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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소리가 되는지 CH 뭐래요 CH CH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을까 자 CH가 취 됐고요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I가 E A I I 그래서 역과의 소리 I가 E 소리 I가 E 소리 C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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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C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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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지난 시간에 3에서 했는데 3에서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I E O 그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건 중요한 건데 I가 아닌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O 그래서 I는 뭐 I E O 중에서 I 그래서 역과의 소리 CHI L은 항상 O CHIIL CHIIL 그 다음에 D는 항상 D 그래서 CHI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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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쓰기 시험에서 맞았나요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렸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하나씩 안 매겨주는 건 알고 있죠 네 이건 어린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CHIILD OK 어린이 CHIILD 쓰기 CHIILD OK 그래서 역과의 소리는 뭐고 C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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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빠르게 하면 CHIILD 그 다음에 다 합치니까 CHI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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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쓰 소리 갯수는 하나 셋 하나 그래서 모여서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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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e n은? 네 다 합쳐서 fine ok 그래서 f는 착하게도 항상 i는 뭐 중에 i, e, o i, e, o 중에서 끝에 소리 얻는 e가 있어서 그래서 i 그래서 오빠의 소리 fine n은 항상 네 합쳐서 fine how are you i'm fine 할 때 그 fine이고요 그 다음에 b의 3에서 뭐 배웠냐 b의 3에서 이 친구 배웠지 얘는 소리가 뭐였어요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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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뜻이었어 fine fine 이거 뜻이 ok 소리하고 뜻 글자와 뜻을 선생님이 잘 연결시켜야 될 수 알아야 된다는데 이제 소나무 파인 아니었어요 소나무 파인 파인 소나무 파인 소나무 ok 얘는 파인이고요 얘는 파인이고요 얘는 how are you 너 잘 지내니 이렇게 묻죠 너 어떻게 지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잘 지내니까 뭐라 그래요 i'm fine i'm fine 이러면 i'm fine 이렇게 소리가 난 소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좀 기다려줘 그래서 fine 쓰는 거는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린거 같아 이것도 아 뭔가 이번엔 뭔가 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뭔가 이번 시험 뭔가 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는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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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잠시만요 그래서 쓰기 f i n e F i n e 소리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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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ok 소리 갯수는 음 어떻게 설명해줄까 그래서 뭐여서 내는 소리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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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white 된 이유는 하나씩 w 는 항상 이 소리입니다 고민할 거 없고요 h 는 여기선 아무 소리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는 i i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y y y t 는 항상 t 그래서 합쳐서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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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ok w 는 항상 w 는 항상 h 는 원래는 소리 한 개예요 원래 h 는 근데 소리가 힘이 센가요 힘이 없나요 힘이 세다 해봐 힘이 센 소리야 힘이 없는 소리야 힘이 없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선 살아요 그 다음에 i 는 i 는 뭐 중에 i e o i e o 중에서 끝에 오는 i 소리 안 나는 i 때문에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y y t 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white white 무슨 한 그 흰색 하얀색 흰 white white 그래서 하얀 white white 쓰기 w h i n e 오케이 그래서 뭐여서 내는 소리 아 와 와인 한잔 하고 싶어요 아니요 포도주 여기있다 포도주 여기있다 포도주 와인 뭐고 칠까요 소리가 뭐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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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te니까 여기 그 e 옆 그 e 뒤에 t 붙여질 것 같아 e 뒤에 t 붙인다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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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 y 네트 y 네트 됐다 이게 어떻게 말해야 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y y 다음에 무슨 소리 들려 y 다음에 t 어 그럼 얘가 t 소리를 내주니 아니 이게 아니고 다른 알파벳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t y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얀색 white white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이건 진짜 이건 확실해 이거 진짜 쓰인 거 같아 털자 개수는 하나 셋 넷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라이언 라이언 한씩 가세요 한씩 어 O I 자 O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소리 아직 안 배웠죠? 네 자 여기서는 일단 뭐가 된 것 같아? O N은 네 그래서 다 합쳐서는 뭐고? Lion 몇 가지 소리는? 라 R 이건 뭐라고 하냐 Lie 역가의 소리가 뭐라고요? Lie On 그래서 I가 소리는 소리가 뭐예요? I, E, O 중에서 여기서 I 그래서 역가의 소리가 뭐라고요? Lie On 자 O가 가진 내가에서 욕심쟁이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 아 힘 빠졌어 지혜씨는 됐습니까? 오는 뭐라고요? 중에서 여기서는 아이가 아이 소리를 냈으면 힘든 소리야, 힘 많이 드는 소리야, 힘 별로 안 드는 소리야 힘 많이 들죠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드는 소리입니다 아이 여기서 소리 내는데 힘이 많이 들었으면 얘는 소리 내려면 힘이 빠지겠지 그래서 내가 이 소리 중에 마지막 소리 힘 빠진 어 그래서 이 소리는 언 라이언 라이언 됐습니까? 오케이 뜻은? 사자 사자죠 사자 라이언 라이언 쓰기 L I O N 오케이 라이언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건 맞은 거 같아요 이건 맞은 거 같아요 소리 개수는 하나, 셋, 하나, 하나 모여서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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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composiz 멜 멜 멜 멜 멜 멜 멜 D 합쳐서 Mild M은 착하게도 항상 M I는 I E O 중에서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Mild L은 항상 O D는 항상 D 다 합쳐서 Mild W는 뭐 U 됐습니까 OK 뜻은 온화한 착한 또는 뭐 연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Mild 커피 연한 Mild Mild M-I-L-E M-I-L-E 그래? 얘는 그럼 누가 소리 내지? 아 혼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여긴 난이도가 높은 거야 끝에 무조건 소리 안 나는 이가 없을 때도 많지 않던가요? M-I-L-E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? 소리가 Mild Mild OK 그다음에 둘 셋 하나 셋 뭐에서 내리는 소리? 시트 시트야? 하나씩 S S S S I I A운 T 합쳐서 Sight OK 여깄다 SIT 안다 SIT SIT 얘는 소리가 뭐라고요? SIGHT 그럼 몇 가위 소리? S S 아 그래요? S S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S는 무슨 소리?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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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는 I, E, O I, E, O I, E, O I 그럼 몇 가지 소리? S S S 사람이 아까 S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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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는 Sight T는 소리 안 나는 대신 애가 I 그래서 여깄의 소리는 Sight 다 합쳐서 Sight Sight 웹사이트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? 응 그때 그 Sight 원래는 뭐 자리 이런 뜻입니다 S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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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I-T-E S-I-T-E S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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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OK 모여서 S-H SHINE S-H는 뭐라던가요? T 그래요? 그럼 CH는 뭐하죠? CH는 SH는 설명되어 있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? SH는 항상 M D 민성이 두 살, 한 살 때 많이 듣던 소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? 많이 안 들어봤어요? 들어 봤긴 들어 봤어요 들어봤는 기억은 나요? 기억하는 기억은 기억까지는 안 나는 것 같고 왠지 들어 봤을 것 같애? SH 들어 봤을 것 같기라고 뭐할때 들어봤어요? 오줌싸라고 좋습니까? i는 여기서 i 여기서 i 그래서 역가인솔이 shy n은 항상 n 그래서 다 합쳐서 shine sh는 뭐라고요? sh i는 뭐중에 i, e, o 중에서 i 그래서 역가인솔이 shy n은 항상 n 다 합쳐서 shine shine shine의 뜻은 반짝거린다 이 뜻이야 shine 반짝거리다 shine 쓰기 sh i n e 소리 sh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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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은 지금 스펠링 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야 돼. 지금 틀린 게 좀 많아. 알겠습니까? 틀린 게 하나, 둘, 셋 넷 네 개 있으니까 쓰기 쉬어. 네 개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. 예 재우야 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. 너 준비됐어? 아니야. 그럼 너 오면 되겠다.